세린아 여기 어디야? 비행기야? 우리 어디가? 비행기 가 비행기 아니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간다니까? 우리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가 비행기 자 세린아 지금 우리 어디 뭐 타고 있어? 이거 뭐지? 비행기야? 더우니까 바람인데 아무도 더우잖아 더욱빵러우까? 더욱 빽빵러우니까 이 구멍만에 한꺼번에 남편있지?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근데 작아요 많이 위에서 밑에까지 오는데 15분 차로 이 구멍은 다른 구멍이 버튼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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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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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